자, 10번을 보시겠습니다. 고체 및 액체 연료 1kg에 대한 이론 공기량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것을 중량으로 구한 시 11.45C 플러스 34.5A 곱하기는 H-8번의 5 가로잡고 플러스 4.3S다 이거고요. 해설해 보면 이게 이제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을 때 이 공식이고 이거를 노르마 세제곱으로 한다고 하면 8.89C 플러스 26.7 H-8번의 5 더하기 3.3S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최적으로다가 묻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벤츄리계로는 무엇을 측정하냐, 유체에 이렇게 묻고 있죠. 벤츄리계로는 압력을 측정하잖아요. 차압을 측정한다는 얘기인데 종류로는 오리피스미터, 플로노즐, 벤츄리미터 이런 것이 있죠. 벤츄리미터, 유체에 뭘 측정하냐, 압력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어요. 자동 제어 종료 중에서 주어진 목표가 그리고 조작된 결과의 제어량 이걸 비교한다. 비교한다라는 것은요. 되돌아가서 데이터가 되돌아서 비교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게 뭐죠? 되모기, 피드백. 첫 번째, 피드백 제어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제어량은 비교하여 그 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치로 되돌려 제어한다. 피드백 제어. 이제 정확성이 시퀀스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1번 피드백 제어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3번 보시겠어요. 열 정산에서 출열 항목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가 있는데 열을 먹고 열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 보일러는 뭐죠?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게 연료의 현열, 화학 반응열이 들어가죠. 그리고 증기 보유연량은 나오는 거죠. 공기는 들어가고요. 3번, 그래서 증기 보유연량은 출열 항목이 되겠고 1, 2, 4번은 입열 항목이 되는 것이죠. 3번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증기의 보유연량, 이것은 출열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14번 보시겠어요. SI 단위에서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플레임을 썼습니다. 저렇게 1번 파스칼의 단위인데 실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은 뉴턴포 제곱미터가 이제 이게 파스칼이죠. 1번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면 이번에 와트는 뭐예요? 와트는 줄퍼셋이죠. 줄, 줄.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시간에, 시간당 에너지를 개죠. 그것은 바로 동력이죠. 와트는 줄퍼셋, 근데 이게 동력의 단위이다. 3번의 다위는 뭐예요? 다위는 이거는 힘, 그램, 센티미터 퍼 제곱셋이잖아요. 이거 힘의 단위고. 4번의 줄은 뭐 일이라든지 에너지 아니면 뭐 열량 이런 곳에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15번 보시겠습니다. 공기 예열기 설치에 따른 역량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게 어떤 거냐. 자, 공기 예열기 설치하면 연소율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과잉 공기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스페이기 가스 저항은 더 증가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통풍 저항도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래 통풍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정답. 그런데 이제 공기 열기 설치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저항이, 스페이기 가스 저항이 증가하고, 질조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게 안 좋은 점이죠. 우선 3번 정답이고요.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오일 번호가 구비하여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일 번호. 자, 기름 번호죠. 1번. 양질인 경진류에서 고점도의 조각, 증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유 사용 범위가 넓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넓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오일 번호에 넓을 것 맞고요. 틀린 거로 찾아야 되니까 2번 가보겠습니다. 넓은 부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양호한, 안정한 부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무화 시에 번호의 기름 분무 각도가 있습니다. 분무 각도가 될 수 있는 한 변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가자는데 여기는 변화하는 구조일 것. 이렇게 잘못,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4번을 보면 분무구의 기환이나 청소가 쉬운 구조이고 소음 발생에 적을 것.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변화하는 구조일 것. 변화 안 하는 구조일 것. 변화하지 않는 구조일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서 1절의 studies 감사합니다. 그러정aisse요. 여기에서 5번을nent 오고 변화하는 구조일 것이죠. 이렇게hores 바뀐 것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